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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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좀 하셨는데 왔다갔다 하셨으니까요 ㅎㅎㅎㅎ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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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방 안에 티셔츠 바람막이가 있거든요 이게 명희들이랑 같이 먹어봅시다 바람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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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수건돌리기 아닐까요? ㅎㅎㅎㅎ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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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 명예기자단은 2008년 1기 활동 시장으로 2004년 기자가 여행 소식과 열차 이용도 위총장 김광이님 귀하를 제14기 한국철도공사 명예기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23년 5월 9일부터 2024년 사업물 31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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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인 명예기자라고 하구요 유튜브 채널 레일리즘 araológ서 철도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즙 반갑습니다 차장님과 거부장님 옆에 나와요 기자가 배고프죠 기자님은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마사지 기사는 찍어도 될 거야? 아니야! 그렇구나. 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